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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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 한글자막을 준비해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저희랑 한국의 한글 자막을 조용히 해요! 제가 한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. 소스 소스 소시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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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를 넣어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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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 아이스크림 설탕 고춧가루 모짜렐라 다음은 생선을 준비했어요 저는 맥주들과 자막을 써요 물을 사용해서 국물을 넣어서 많이 넣어서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서 잘 섞어서 자, 한입에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서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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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치즈 소금 소시지 마요네즈 소시지 노트 소금 마요네즈 매운 마요네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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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obligato 뽀얔 아이스크림 초콜릿 소금 계란이 과일 과일 볶음 계란이 당면을 넣어주세요. 매운 치즈 밀가루 치즈 단무지 소금 마늘 소금 치킨 설탕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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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과 백두고 바삭바삭 맥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